음악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호프가 지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오브호프 제공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18일 전산 오류로 개장 전 거래시장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스닥 발표에 따르면 이날 새벽 나스닥 상장기업의 매수 매도 주문을 연결하는 매칭 엔진의 오류가 발생해 시세정보 제공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나스닥의 설명에 따르면 매칭 엔진은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문자가 낸 가격과 수량, 주문시간 등을 기반으로 주문에 일치하는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스닥 측은 이날 오전 4시 55분, 시스템 접속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2시간여 지난 오전 7시 14분에야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알렸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AI인 제미나이 엔진을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성사되면 AI 산업을 뒤흔들 블록버스터 합의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18일 블룸버그는 두 회사가 올해 아이폰 소프트웨어에 추가될 신기능으로 구글의 생성 AI 모델 세트인 제미나이를 애플이 사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두 업체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이날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3.7% 크게 올랐고, 애플은 0.5% 상승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아이폰을 포함한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대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제미나이도 수십억 명의 잠재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5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3회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예고와 달리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회 금리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실팔히 보도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8명의 전문가들 중 3분의 2 이상은 연준이 올해 2회 이하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오는 7월 또는 9월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 2회로 줄어든다면 대출 금리가 조만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전미부동산인협회는 15일 각 소송 당사자들과 세틀먼트 사전 합의로 4억 1,8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고 커미션 6%를 없애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동의했습니다. 전미부동산인협회는 이 같은 사전 합의서에 서명하고 수주안의 연방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봄 이사철에 맞춰 미국에서는 내 집을 팔려는 셀러가 6%나 되는 커미션, 즉 부동산 소개료를 모두 내온 관행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커미션 전체가 없어지거나 영국과 같이 1에서 2%로 파격 인하되지는 않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거론돼온 3% 이하로 반감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할인업체 달러제너럴이 셀프계산을 셀프계산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셀프계산대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지만 달러제너럴의 경우 셀프시스템 적용 후 범죄 우려가 커졌고 예상보다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분석해 계산 방식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달러제너럴은 도난 위험이 큰 300개 매장에서 셀프계산대를 완전 철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9,000개 매장에서는 셀프계산대의 일부를 빼면서 종업원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4,500개 매장에서는 셀프계산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5개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치를 내놨습니다.